라면과 이 초콜릿으로 라면 초콜릿을 한번 만들어볼 생각입니다. 녹는데 녹는데도 시간이 좀 걸리는군요. 녹이긴 했는데 이게 약간 된장 같은 느낌이네요. 초콜릿인데. 많이 웃기긴 했는데 조금만 먹어볼까요? 이게 안 녹아질 것 같아요. 그래서 뜨거운 물 좀 부어보겠습니다. 이래도 얘가 안 녹을 소냐. 녹아. 너무나 잘 녹여지고 있습니다. 진작에 이럴거에요. 많이 액체 상태가 되었죠? 라면 반개정도의 불량을 삶아봤습니다. 라면 반개정도의 불량을 삶아봤습니다. 라면 반개정도의 불량을 삶아봤습니다. 라면 참 부어버리죠? 오예. 라면이 그렇듯한데. 짜장면 색깔이 나오죠? 이 초콜릿입니다. 초콜릿 라면. 하.. 떨린다. 하.. 떨린다. 뭐라고 해야 됩니까? 이거. 조그맣 나는 라면? 라면이 없을 수 있는 상황이 없을 것 같습니다. 침에 들릴 수 있습니다. 마이크, 마이크를 그리기하기ter principal. 험! 하, 하. 오마이걸. 도저히 도저히 안될 것 같습니다. 으응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